자 네 어 공띵댕 오트를 했다 라 프레미디 네 아 어렵네요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캐릭터 하실 건 거죠 네 아 근데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반주자라는 직업이 갖는 그런 특성이랑 사실 이제 줄거리 얘기하면서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왜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냥 맞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연주하는 동안만은 네 둘이 같이 주인공인 건 확실해요 사실은 그 연주의 콘서트 포스터도 보면 반주 성악 공연 경우에 반주자 이름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목소리를 연주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 있을 뿐이지 네 사실 앙상브를 이뤄서 하나의 음악으로 들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앞을 보고 있지만 뒤로는 연주자를 같이 교감을 하고 있거든요 프레젠트를 제일 앞에서 해서 그렇지 그렇죠 만약에 뒤에서 뭔가 어긋나거나 했을 때 엇 하면서 이렇게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헤리포터에 나오는 뒤에 얼굴 달린 죄송합니다 볼드모트가 1편에서 뒤에 얼굴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뒤에 가르마를 타줘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연주자가 연주를 할 때는 각자 주인공이긴 하죠 네 그런데 연주가 끝나고 약간 모르겠어요 박수를 독차지하는 앞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아 그러니까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어떤 배우분과 인터뷰를 할 때 배우와 인터뷰를 할 때 이제 그분이 한류스타셔서 일본 같은 데 가면 한국에서는 노래 안 하지만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연기자들이 갑자기 팻미팅 큰 체육관 같은 데서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악기 연주를 하는데 아무래도 솜씨가 아주 훌륭할 수는 없잖아요 배우니까 그랬을 때 반주자가 굉장히 실력이 좋은 분이셔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뒤뚱거리고 머뭇머뭇하고 더듬거릴 때 거기에 맞춰서 커버를 하면서 리드를 해줘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들을 만한 연주가 되는데 그거를 나를 그냥 마냥 맞춰주려고만 한다거나 아주 뛰어나지 않으면은 들을 만한 연주가 절대 나올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주 뛰어나도 너무 뒤뚱거리고 그렇죠 한계가 있죠 당연히 구해줄 수가 없죠 그런 거 그게 하나 생각나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성시경 씨 콘서트 가서 제가 뒷부리자리에서 작가가 여쭤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건반해 주신 기른경 씨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 40% 35% 정도는 계속 그분한테 눈길이 가서 그때 기타도 좋았다며요 거기 35%면 난 30이 안 되는 건데 기타 얘기도 했나 아 기타도 좋았죠 근데 그분은 정말 반했어요 그래서 반주자의 힘이라는 걸 반주라기보다는 듀엣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순간도 좀 있었고요 그럼요 되게 중요합니다 훌륭한 분들하고 같이 공연을 그게 미묘한 차이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끌어가는 메인 주 멜로디 악기 네 연주가 별로면 되게 감정이 안 나오는 편이에요 아 연주를 많이 타요 아 그렇군요 주선율을 같이 가는 악기 예를 들어 비트를 딱 잡아줘도 그럼 사실은 그냥 기계처럼 박에 맞춰서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내 소리를 그게 아니라 거기서 쳐주는 어떤 보이싱 하나나 근데 그거 하나에 의해서 나머지의 사람들도 엇? 하면 자기도 몸을 딱 한 번씩 점점 올라가는 거거든요 같은 반주더라도 약간 제일 바이올린 같은 역할을 하는 주선율을 치러 가는 나랑 같이 보이싱을 맞춰주는 아 보컬이랑 같이 가는 아 그렇군요 길은경 씨는 우리나라에 제일 잘하는 사람 주선율이고요 진짜 반했습니다 자 다음 주 영화는요 우리 또 오늘 딴 데로 갔어 자꾸 자 만났는데 그 친구는 이제 진도로 팍팍 나가서 아내가 있고 돌아와 있는 것 같이 줄거리는 끝났고요 네 그래서 캐릭터 얘기를 하자면 일단 보면은 참 나이답지 않게 스무 살이거든요 극중 나이가 일찌감치 인생에 체념을 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에 체념을 했는데 낭만적인 꿈은 아직 갖고 있는 거예요 동경하는 세계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직접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세계 언저리에 있는 쪽으로 절충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렌을 자기 아바타처럼 여기는 거죠 자기가 만들기보다는 그녀가 만든 삶에 입주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결을 보자고 생각을 하고 괜히 그녀의 연애의 마음을 조리고 그녀의 결혼이 깨질까봐 노심초사하고 그러다가 거울 보고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아니 이렌이 애인이 하나건 둘이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자기 전에 거울에 얽혀 자기 자신한테 키스하는 것 같은 포즈를 취하면서 근데 난 누가 사랑해 주지 그런 말을 할 때도 있거든요 혼자 말을 그러니까 자기도 알고 있는 거죠 자기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 직접 바꿀 거였으면 혁명당에 들어갔거나 뭐랄까 근데 그런 의지가 없어 보이는 캐릭터예요 이미 세계는 변치 않는다라는 걸 깨달은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20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냥 내가 좀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 곁에서 그냥 살아갈까 그런 생각 정도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악가인 이렌과 반주자인 소피는 영화 속에서 거의 빛과 그림자처럼 콘트라스트를 이루는 구도로 배치가 돼 있어요 분장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도 대체로 너무 화려하고 여기는 완전 하얗고 어둡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저는 항상 배우 로만보랭제를 보면 어느 철이 배경이라도 좀 추워 보여요 영화 속에서 얼굴이 추워 보이고 입김이 어울려요 입에서 이렇게 하얀김이 나오는 게 좀 어울리고 이 영화에서 처음 피아노를 칠 때도 극 중에서 이렇게 추위 묘사가 도입되게 많이 안 됐는데도 저는 손이 곱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어느새 하고 있더라고요 영화를 보는데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추위가 들어있는 그런 얼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로만보랭이 좀 특이한 게 출연작들을 좀 훑어보면 이상하게 예술가 말고 예술가 주변 인물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토틀 클립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베를렌하고 랭보의 이야기인데 이 영화는 여기서 남편 베를렌을 랭보한테 뺏기는 그러니까 개인 랭보한테 뺏기는 그런 베를렌의 아내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렘브란트의 아내로 나온 영화 제목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화가 렘브란트의 아내로 아내로 나온 적도 있었고 세비지 나잇이라고 에이즈에 걸린 현대 화가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애인으로 나왔었나 그래서 좀 묘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술가기보다는 그 주변에서 그 예술가의 그늘이나 병적인 면이나 이런 걸 좀 받아내는 게 어울리는 그런 얼굴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뜬금없이 해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소피하고 이랜이 만났을 때 이랜이 자기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나는 항상 날 보호하려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죠 이런 대사를 해요 사랑받는 게 너무 익숙한 여자인 거죠 소피는 완전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되죠 부모를 포함해서 아무도 그녀를 주위에 중심해 놓고 보호해주려고 한 적이 없는 여자애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심으로 한 청년이 같이 평생을 잘 보내보자꾸나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녀의 대사가 저 너무 인상적이어서 처음 영화 볼 때 메모해놨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소피가 너는 지금 함께라는 말을 하는데 나는 함께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난 평생 혼자였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녀의 세계관 속에는 누군가와 함께라는 컨셉이 들어설 자리 자체가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반주자 얘기를 좀 했지만 여기서 반주자는 반주자라는 직업의 특성을 제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은 공연 포스터에 소피 바셀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공연 시간을 이렇게 붙이면서 스티커를 소피 바셀 이름 위에다가 이렇게 딱 극장 쪽에서 붙이는 장면이 있거든요 포스터를 붙이기 위해서 붙이는 스티커에 포스터 위에다가 나중에 확정이 됐나 봐요 그걸 그냥 소피 이름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장면도 있고 이제 공연이 끝나고 어떤 관객이 다가와서 막 칭찬을 해요 나 당신 연주에도 감동 반주 너무 훌륭했다고 감동하면서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소피가 뭐라 그러냐면 되게 덤덤하게 그건 제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그 관객이 끈질기게 그래도 뭐 해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들은 둥 마는 둥 하면서 어 샤르 그러면서 인사하면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장면으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군요 공연 비즈니스에서 반주가 처해 있는 위치 같은 거 그 당시의 위치 같은 걸 보여주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 런던으로 넘어가고 나서 이 캐릭터의 자리 같은 걸 곱씹어 보면 삶을 사는 행위 자체가 눈으로 보는 행위로 치환되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지도 않고 보기만 한다고 해야 되나 저도 이제 글 쓰는 일을 하고 리뷰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 제 인생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는데 창작은 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 의미 들 때가 있는데 그렇기도 하고 이 캐릭터는 육체 전체가 그냥 눈으로 치환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 이르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소피는 이렌한테서 더 자기가 배울 것도 없고 이렌이 나한테 필요로 하는 것도 없고 이 부부와의 생활로 내가 더 얻을 것도 없다는 객관적인 현실을 깨닫거든요 깨닫는데도 바로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면 대사를 빌어서 엿보면 난 그냥 계속 더 보고 싶어라는 말이 있어요 보고 싶은 거죠 이상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한테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거기서 직접 행위를 통해서 뭘 얻거나 배우거나 그러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에 바로 내가 내 시선을 거두고 눈길을 떼지는 못하고 시각을 조금 더 늦게 이동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끝났을 때도 그 사람을 여전히 습관처럼 지켜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잖아요 관성일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쾌감을 잘 못 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본다는 행위가 갖고 있는 중독성 같은 거를 영화의 결론 부분에 소피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걸 어떤 정신병리적인 면으로 소피를 바라보면 약간 이인증이라는 증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자기를 못 느끼는 증세 자기를 타인처럼 느끼는 증세를 이인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향이 좀 보이지 않나 싶고 그러니까 자기 삶에 잘 몰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모두가 자기를 주인공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건 아니라는 걸 그게 물론 바람직하다거나 되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사례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점에서 삶의 그런 부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인상적이고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 아까 줄거리 끝나자마자 어떤 느낌이었는지 진짜 느낌이 딱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다 돼버리는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사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내 자신에서 내 삶에서는 그리고 그 기차역이라는 배경이 참 절묘한 것이 이 주인공을 쫓아가면서 카메라가 쫓아가면서 영화가 마무리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는 이렇게 패닝 내지는 트레킹을 하면서 소피는 프레임 아웃되고 거기서 우리가 흔히 굉장히 로맨틱한 전쟁 영화나 멜로 영화에서 보는 그 제외한 수많은 군인과 그 후방에 있던 연인이 키스하는 장면 있잖아요 2차 대전의 낭만적인 파리 사진 보면 늘 나오는 그 장면 그런데 그런 정말 전형적인 영화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는 커플의 이미지를 올마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아 그래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저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하지만 어쩌면 나도 소피처럼 그런 생각 여운을 남기게 하는 연출 그런 게 좀 좋았어요 로드 밀러 감독의 고백이라는 영화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는 은퇴 안 되는데 그 얘기 때문에 약간 자극받은 면도 있고요 빈을 골랐고요 거기에 로안 애킨슨이 연기하는 중요한 코미디언 캐릭터 중에 하나죠 미스터 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추천곡 캐스커의 편지 요즘 자주 듣고 있어요 편지랑 페이스류를 애청하고 있는데 그 중에 편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